KIVELISK 전장에서 KIVELISK를 이용하면 부활할 거점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KIVELISK는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크기에 따라 영혼을 각인할 수 있는 인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요새를 두고 공방을 벌일 때는 빠뜨릴 수 없는 필수품이죠 KIVELISK가 파괴되면 애초에 각인했던 KIVELISK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 경우 네바들이 전장에서 이탈하게 되어 아군의 전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KIVELISK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KIVELI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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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VELISK